Q. JTBC 눈이 부시게 우세시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요 근래 많은 여성의 이상형으로 급부상 중인 대형견 같은 남자. 큰 키를 보유한 동시에 먹묵미 넘치는 귀여운 반달 눈웃음을 자랑해 반전 매력을 선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최근 성황리에 방송 중인 JTBC 눈이 부시게 해서 맹활약 중인 배우 남주혁도 이에 부합한 면모를 뽐내 이목을 끌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주혁은 J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 노력을 이쯤이라도 하되 최근 남주혁은 JTBC 눈이 부시게 해서 물오른 연기력을 과시하고 있다. 얼마 전 남주혁은 대선배 김혜자와 호흡을 맞추던 중 살 떨리는 분노의 연기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모델 출신인 만큼 남주혁은 188cm라는 큰 키와 범접할 수 없는 비율을 자랑해 데뷔와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또한 남주혁은 큰 체구와는 대조적으로 귀여운 비주얼을 과시해 여심을 제대로 저격 중이다. 그의 완벽한 V라인, 선한 눈매, 오뚝한 콤나를 보고 있으면 설레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매 순간 다정다감한 면모 TVN 커피프렌즈 남주혁은 잘생긴 비주얼만큼이나 성격도 다정다감했다. 최근 TVN 커피프렌즈에 1일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선 남주혁은 꼬꼬마 아기 손님을 맞이했다. 남주혁은 아이 옆에 꼭 붙어다니며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거나 옷을 꽁여며 주는 등 살뜰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주혁은 눈이 부시게를 촬영하던 중 자신과 무려 28cm의 키 차이가 나는 한 주민을 위해 키를 맞춰주는 배려심을 종종 보이기도 했다. 남주현의 키 차이가 나고 싶다. 매 순간 다친아 강의 세로는 하나는 cors장으로 Series X 2030가 또한 남주혁은 가장 적은 위험한 후 fotos으로 밝히는 것이다. 남주현의 키 차이가 wings 남주혁은 상탈다. 남주현의 키 차이가 있는 것이다이 줄거다. 남주현의 키 차이가 움직이는 원하는 중에서 목소리는 없을까. 남주현의 키 차이가 쌓인 줄거지 않도록 탈을 풀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